누나야 엄마 아니고 이모야 이모 이모 성주풀이 아까 이모가 성청하셨죠 그거를 제가 자주를 안 불러봐서 잘 알았지 모르겠지만 한번 해볼게요 내 거장 첫 순단 악이 없어 벗은 세상 오빠밭길이 가져가네 이 세상 모두가 내 것인 곳이 왜 남들이 고장일 겁니까 고향일 겁니까 안으면 크게 달리라 부모님 그것이 고통한 모습 이래 달리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으 그 잔인 내 계산 변메의 반도랑 이 세상 모두가 내 것인 것을 못할 수 왜 남들이 고향이 보일까 고향이 보일까 받으면 흥에 살리라 내 사랑 주님과 손을 맞닿고 그 잔인 내 사랑 주님과 아버지 안동에 대해서 나와요 아차 아버지 뭐 안 돼? 아버지 뭐 안 돼? 아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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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아 아 저녁이 되기엔 난 한동연 앞에서 만나자고 약속한 사람 새벽부터 보내기 우리까지 없네 하도는 던지 모도는 던지 어디 갔는 사람아 아름다운 던지 모나 던지 모나 미적소니 그노도 아침밤에 정답 미적소니 그노도 아침밤에 정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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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차피 지구원 약한 사랑은 그리였나 저늘이 내리는 날 한동전 앞에서 만나자고 약속한 사람 어차피의 개선 에브로우 또 홀릭 우리 같이 이동해 안어둔톤이 못어둔톤이 내가 무거운 사람아 기다리는 생각만 놓고 놀다 내가 무게 안 넘겨겠어 기다리는 생각만 놓고 놀다 안 넘겨겠어 잘하겠네 들을만해요 우리 아버지 안녕히 가세요 아우 앙컬 잘한다고 노란쪽 기분 어머님이 최고 했으면 최고인 거 맞는 거예요 감사해요 엄마 건강하셔야 돼요 근데 뭐 이제 그만해요 그만해 저 그만하고 들어갈까요 아랭 잠깐만 뭐 한사람만 한사람씩만 할게요 기다리게 꿇고 송영 추러트네요 자 빙의 눈덩수 봉짜자 봉짜 봉짜자 봉짜 봉짜 짜바봅짜 아샤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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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토록 웃으리며 하늘은 늘 알 수 있겠니 나는 날마다 깎이 흘린 일은 가만히 되고 말 못할 일어날 사랑아 나는 날마다 깎이 흘린 일은